Q.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다는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술한 지 지금 저희가 거의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있잖아요. 수술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수술하고 난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기능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발기력이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좋죠. 크기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크기도 옛날보다는 좀 커졌으니까 좋고 저는 과감없이 얘기하면 선박 생활을 하니까 집하고 떨어지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룡에 여자들하고 많이 성관계를 하니까 화룡에 여자들 하다 보면 만져지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이걸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얘기할 수 없죠. 아무튼 쓰시는 것에는 전혀 없으셨네요. 네. 문제 없어요. 완전히 해결했거든요. 형태다 이런 건 괜찮으세요. 수술하시고 나셔서 통증은 어떠셨어요? 왜 하고 나서 좀 불편하시거나 그럴 수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내가 이제 성관계 안 할 때도 저거를 해서 세워놓는데 연습을 하시죠. 세워놓는데 많이 좀 뻔하게 L이 L이다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지금 저희가 매번 올 때마다 길이를 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술 전에가 9.5cm로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직후에 10.6cm 그래서 지금은 11.2cm까지 길어졌어요. 길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길어지는 단계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뭐 6개월, 9개월 하면서 점점 크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많이 아프지 않은가? 이 부분 그리고 하고 나서 내가 느끼는 감각이 나는 게 똑같은가? 이거는 어떠셨어요? 전혀 나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나도 이제 맨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는 많이 의심을 하셔볼 거예요. 이게 뭐 잘 되는 건가? 비싼 돈을 들여서 하고 안 되면 도와줄까라. 그래갖고서 근데 지금은 뭐 별 불편한 건 없어요. 불편하신 건 없었고 내가 좀 만족을 만족하면 내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친구분이 이 수술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이제 권하려고 그러죠. 네. 수술 받으신 게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과정 자체가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뭐 힘든 게 뭐 있어요. 난 힘든 거 하나도 없던데?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하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번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얘기가 되실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이제 경험자라서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도 만족스럽고 상대방도 이제 좀 만족스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관한 좋은 거죠. 이제 딱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시겠다. 그쵸? 네. 걱정은 안 하죠. 내 마음대로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어느 뭐 술을 많이 먹어도 써먹을 수가 있고 맨날에는 뭐 술 같은 거 만약에 많이 먹고 그러면 관리가 안 돼 버리잖아요. 전혀 그럼 뭐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만약에 좋은 데 가서 그거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못해 버리면 그걸 못 자고 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부끄럽고 네. 그리고 요새는 뭐 모욕탕 같은 데 가도 뭐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들어가니까 당당하고 네. 그렇죠. 그러시면 그런 거에 좋더라고요.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되게 수술한 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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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